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병준 뉴스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 참 그리웠습니다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아 박수 아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매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에서 아 너무 반갑더라고 자 정말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이재명은 문화적 폭력 피해자 무저왕 정신 간디와 같다 야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씨께서 또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재명은 간디와 같다 정말 야 이 정도로 정말 추미애씨는 보수를 사랑하고 윤석열 정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막 위장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어떤 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추미애가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이 최경영씨는 마치 뭐 자기 딴으로는 굉장히 무슨 객관적인 척 막 논평을 하지만 굉장히 그 좌평형적인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방송에 이제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 하겠어요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범죄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조작수사를 해가지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맥락을 잘 짚어내질 못한다 언론이 잘 짚어내주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이다 한마디로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그 사건의 어떤 맥락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추미애 씨는 왜 이렇게 느끼냐 추미애 씨는 뭐 그 그렇게 아마 뭐 좌파 언론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좌파 언론은 당연히 보도를 안 하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재명을 쉴드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은 그 이 대장동 사건 자체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은 정말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거나 막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아예 대장동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누가 개입이 돼 있고 누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어떻게 사건이 흘러갔고 이 사람들이 뭘 이루자고 했고 이런 걸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건데 자 뭐 추미애 씨의 본심은 모르겠어요 뭐 추미애는 사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속으로는 아예 이재명 당연히 대장동 주범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씨를 너무 이렇게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추미애 씨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긍정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 우리한테 유리한 말을 많이 해주니까 자 일제통치가 손쉬였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일제통치를 끌고 와요 대장동 얘기를 하는데 일제통치를 끌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마치 그러면서 이재명이 무슨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양 그리고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어떤 보호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주항 정신이다 참 눈물 나는 것이다 뭐 인간이 뭐 방송하면서 울먹거렸나? 뭘 또 눈물 난다?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라디오 방송 생방송 나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최경영씨 진행자 최경영씨가 그거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인도의 마하아트마 간디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추미애는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 겁난다고 한다 이런 때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다 우는 아이가 압수수색이 겁나는 게 아니고 범죄자들이 압수수색이 겁나는 거겠죠 자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 칩시다 검찰공화국이면 누가 무서워야 돼요? 아니 범죄를 일절 살면서 저지르지 않은 일반 그냥 국민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을 해가는 서민들이 검찰의 어떤 그 수사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좌파들 당신네들이 온갖 범죄 혐의에 휘말려있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니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는 아이 핑계대지 마시라고 자 어제거나 제가 지금 추미애 씨의 논평에 너무 진지하게 좀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아유 이거는 뭐 너무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지금 뭐 댓글에도 올해 제일 가는 개소리다 윤 대통령 만드신 장본인인 추 씨 아줌마 재명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 너만 모르는 듯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추미애는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는 거예요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걸 이재명도 아니까 추미애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가 자꾸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꼴통에게 속아야 정신 차리지 추한 다크야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그 좌파에서 별명이 추다르크지 않습니까 어 요 별명 괜찮네 추한 다크 하여튼 뭐 추미애 씨 좋아요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자주 해주세요 저희가 그 방송 소스로 당신 활용하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간디와 같다 이런 발언 좋습니다 그런 발언을 총선 때까지 내년 총선 때까지 일주일에 최소 한 두 개씩은 좀 해주시면은 아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쫙쫙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미애 씨 앞으로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명function